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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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오톤 미션이 뭐야 이거 전판에 대한 복습미션이었나요? 나도 몰랐던 그런 미션 오우 감사합니다 미션 선생님? 읽어주는대로 그대로 똑같이 읽어야지? 5,400원원 감사합니다. 내가 전판에 530원 남겼나본데? 이게 안됐네. 간다아! 언제까지 같이 가야될까아? 여기까지. 또? 또? 잠깐만요. 아 너무 빨라요. 기다려봐. 뭔데? 뭔데 이거? 키? 에? 응? 무슨 의미? 네리 포턴이 아니해가지고요. 미룸뱀 못만들어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40초 스피드럴. 뭐 하나 하고 있냐? 나우나우나우나운. 이미 늦었죠? 기능은? 난 부터 H2P 흐어우! 흐어우! 넌 왜 이미 불타고 있냐? 저 용암에 다하니? 자 일단 점프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뭐냐 이거? 아 나 혹시 이 맵 했나? 뭔가 비슷한 스피드로는 했던 것 같은데 치즈가 까아 영원히 고통받는다 무난 무난? 카이조! 왼쪽에 던져서 또 다리 스위스 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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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